오늘 왜 이렇게 덥지? 별로 안 시원하네 안 되겠다. 에어컨이나 틀어야겠다 이제 좀 시원하네 더울 땐 에어컨 틀고 수박이 최곤데 먹어볼까? 냄새가 왜 이러지? 뭐야 상했나봐 어떻게 아까워 어떡하지 에어컨 틀고 시원한 수박 먹는 게 꿈이었는데 아 그럼 수박젤리를 만들어서 기분이라도 한 번 내볼까? 우리 오늘은 수박젤리 한 번 같이 만들어볼게요 조이 푹 조이 푹 조이 푹 조이 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수박 젤리를 만들었어요. 오, 탱탱해요. 오, 진짜 수박 같죠? 한번 잘라볼까요? 오, 탱탱해요. 와, 맛있겠다. 음, 냄새도 맛있는 냄새가 나요. 먹어볼까? 맛있겠지? 뭐야? 맛이 없잖아. 여러분, 수박은 싱싱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